아이는 괜찮은 거야, 이제. 어. 어떻게 알았어? 일성분유 후원자 명단에 네 이름이 있더라고. 네가 후원할 때마다 통화했던 사람이 내 후배야. 허무하네. 그렇게 조심했는데. 그냥 홍콩 돌아가서 아이랑 지내는 건 어때? 아직 할 일이 남았어. 아이를 위해서라도 넌 조심하겠지만 난 네가 더 걱정돼. 제발 아버지랑 전면전에 네가 나서지 마.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. 제수야. 그땐 내가 못 지켰지만 똑같은 실수 안 해, 이제. 갈게. 왜 안 울어?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서. 그리고 너무 미안해서. 아버지가 제대로라면 내가 어떤 말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. 또 올게. 신 Mueller. 그리고 내 집이 어휴을 줄 서. 써라. 이런 식으로 사이지만. 성지 champagne이 쪄고. 우리 집이 어휴을 줄을 구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